오늘 11월 15일 오후 2시 38분 46초에 일본 우가사와라 제도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8월 13일에 해저 화산이 대폭발을 했었습니다. 2010년 2월 12일 일본의 후쿠토쿠오카노바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에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1년 8월 13일 6시 20분 일본 후쿠토쿠오카노바 화산이 또다시 대폭발을 했었으며 해저 화산 폭발이지만 높이가 17km 이상인 분연으로 폭발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벌써 3개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해저에서 활발한 화산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쿄공업대학의 로가미 겐지 교수는 화산활동은 진정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고 열활동도 아직 활발한 상태에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포쿠토쿠오카노바 해저 화산이 8월 13일 폭발 이후에 생긴 경석이 오키나와까지 표류를 하면서 해안을 뒤덮으면서 배가 고장나고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등 큰 피해를 입혔는데 해류를 타고 최근 도쿄 앞바다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 8월 해저 화산 폭발로 생긴 경석이 지난달 오키나와와 큐슈 남부를 거쳐 포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상주인데 일부가 예상했던 11월 말보다 빠르게 관동지방까지 인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쿄에서 불과 40여km 떨어진 유명 관광지 가마쿠라 해변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도쿄 앞바다에서 경석이 발견되면서 섬 지역 항구에서는 방지막 설치에 나서는 등 피해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14일이란 남부 호르무즈 건주에서 규모 6.4, 6.3 지진이 바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으며 사망자는 22세 남성으로 쓰러진 전신주에 깔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도에 이란 지진 이후에 포쿠시마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고 2014년 이란 지진 이후에 아우무리현에서 규모 6.1의 강진과 주슈 미야자키현 동쪽 바다인 휴가나다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포쿠시마와 아우무리현 휴가나다 지역의 강진에 대하여 한 달 정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14일의 지진들을 보면 히로시마 현 남쪽 세토나이카이 서부 이오나다, 표고현 아화지성, 호카이도의 도마코마이 쪽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오나다와 아화지성은 중앙고조선 단침대 부근이라서 앞으로 중앙고조선 단침대 부근의 규슈, 식국 후, 간사지방의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아수산의 2차 폭발 징후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수산도 중앙고조선 단침대 부근입니다. 아수산 폭발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계속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누아2에서도 4.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남인도양에서도 규모 6.0과 5.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란에서는 오늘도 계속 강진이 발생 중입니다. 11월 15일 오늘 하루만 규모 4에서 5일까지 7번의 지진이 이란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란 강진 이후에 일본 아우무리 현과 후쿠시마 현, 휴가나다에서 강진이 있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래스카에서도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했고 칠레에서도 규모 5.6과 4.5의 강진 발생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도 규모 4.4가 2번 발생을 하는 매우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의 상황입니다. 언제 일본에서 큰 강진이 발생할지 모를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태양폭발에 의한 태양플레어 발사가 지난달 말에 있었고 11월 19일에 달의 일부가 지구의 본 그림자에 가려지는 구분월식이 발생을 합니다. 일본에서의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